장마가 이른 값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서울에도 아주 요란한 비가 내렸는데요. 지금은 비구름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서울 많은 지역에서는 비가 소강상태에 들었습니다. 지금은 충청과 강원, 또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이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태풍 소식까지 나와 있어서 비상입니다. 자세한 날씨 전망 화면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주말부터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을 보시면 강원 홍천은 343mm, 춘천은 230mm, 서울에는 180mm 안팎의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지금도 전국 많은 지역에서는 빗줄기가 약해졌다, 강해졌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오전 5시 30분에 서울에 내려졌던 호우경보가 해제됐고요. 현재 세종과 강원 일부, 충북에는 호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서울을 제외한 중부와 경북 북부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모레까지 경기 남부와 영서, 충청 북부와 경북 북부 지역에는 50에서 100mm의 비가 더 이어지고요. 특히 많은 곳에 150mm 이상 더 쏟아지겠습니다. 그 밖의 내륙에도 최고 80mm의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한편 태풍 상황까지 함께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현재 제3호 태풍 남마돌이 타이베이 먼바다에서 북상 중인데요. 내일 제주 남쪽 해상까지 올라온 뒤 방향을 틀어서 일본 쪽으로 향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가 영향권에 들 텐데요. 제주와 남해안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으로 들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 지역에서는 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장마전선은 이번 주 내내 남북을 오르내리면서 영향을 주겠습니다. 목요일을 제외하고는 이번 주 내내 전국에서 영향을 줄 텐데요. 계속해서 긴장을 늦추지 마셔야겠습니다.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 없도록 하수구 점검 계속해 주시고요. 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비상연량망이나 대피처를 미리 숙지해 두시는 것도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채널A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